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목요일입니다.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냐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이 나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늘도 이제 그린산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사실은 한병화 위원이 나오신다면 시간을 내주셔서 나오신다면 그린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곡점이 온다면 또 한병화 위원께서 지금은 조금 주식을 줄이고 쉬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사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그린산업 분야로 보면 작년에 사실은 미국에서 전기차의 성장률이 유럽이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럽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차근차근 우리가 되짚어보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연비 규제 완화에 굉장히 각 주들이 참 참여를 하지 않았죠. 거의 보면 캘리포니아 주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소송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트럼프 정부의 편을 들어서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소송을 했는데요. 오바마 때 강화했던 거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되고 난 뒤에 완성차 업체들이 다 소송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은 7월 이전에 7월 정도의 새로운 연비 규제 그리고 발전소들의 탄소 배출 규제가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부진했던 미국의 전기차 시장 또는 수소차 이런 시장들이 아마 굉장히 약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시한 연비 규제안이 이런 겁니까? 예를 들자면 1리터에 10키로 이하로 달리는 자동차들은 우리 주에서는 판매하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겁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비 규제를 유럽식의 연비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의무 판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전역의 의무 판매 제도 도입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기차 판매의 50%거든요. 캘리포니아식 룰이 확산이 된다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저희가 한 미국 시장의 판매를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친환경차가 4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의 모든 주가, 50개의 주가 캘리포니아가 제시한 룰을 따르겠다라고 전체적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내지는 수소차는 캘리포니아에서 100%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소차나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한 지금 추정치. 우리 한병호 의원이 엑셀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입력한 추정치가 바뀌겠습니까? 네, 당연히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항상 추정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야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도 추정이 약간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향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미국 쪽 데이터들은 많이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화면이 보이네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장 증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한 파란색을 보면 한국 공장이지 않습니까? 밑에. 그런데 이렇게 흐린 하늘색을 보면 굉장히 성장이 가파릅니다. 그런데 저기입니다. 해외 공장이에요. 해외 공장에 이렇게 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어떤가요? 당연히 해당 시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직접 공장에 가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사실은 큰 시장인데요. 아직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국내에서 수소차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국내에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이 해외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연평균 32% 정도 증가를 한다고 본다는 것은 관련된 소재부품 업체들도 연평균 그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성장이 가파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가 전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기는 바람에 이런 캘리포니아의 룰, 소위 연비 규제하는 이런 규제가 전주로 확대가 된다면 한병화 위원회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린 수소 관련된 쇼케이스가 열렸대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투자자분들은 꼭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의 수소는 사실은 유럽이 추도를 했고요. 중국, 한국 이런 국가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정책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린 수소를 육성하겠다는 정도의 블루프린트만 갖고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죠. 존 케리가 월가에 투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린 수소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에너지부 장관에 됩니다. 그랜홈이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더 나간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LNG, 천연가스와 관련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점점 없어져야 되잖아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들이 생기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관련된 인프라를 수소와 관련된 생산이라든지 또는 이송, 바이프라인이죠.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면서 장단 부분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수소의 스토리가 미국 전역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될 수 있어서 글로벌 수소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육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5, 6년 전에 전기차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럴 때요. 그때 전기차가 시장에 페네트레이트 되는 시장에 이렇게 급속도로 뭐라고 그럽니까? 전기차가 침투하는 그런 속도 기억하시죠? 5, 6년 전에. 그 속도하고 현재의 수소, 사실 수소차 몇 대 없잖아요, 솔직히 아직은. 그런데 수소차가 지금 수소 산업이 발전하는 이 속도와 과거의 전기차의 속도와 비교하면 지금의 속도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도상으로는 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혼자서 성장 초기에 기가 팩토리를 했는데요. 지금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의 기가 팩토리는 현대 토요타 말고 수소 연료전지 전문기업들 한 5개가 동시에 지금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테슬라만 기가 팩토리를 건설했는데 지금은 5개 대용 회사가 한꺼번에 수소 기가 팩토리를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벌써 건설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스토리가 이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요. 20년 전에 있었다가 그동안 산업이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었죠. 한 20년 동안 단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수소 관련 업체들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서 아마도 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소 공장들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업체들한테는 수요 확산의 계기가 되는 직접 고객으로 아마 바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수소 산업의 발전 내지는 정책의 속도 자체가 조금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소 이 질문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나 제가 여쭤볼 수분이 없습니다. 뭐냐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아직은 수소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데 우리 한의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한 2, 3년 전에는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SK의 15억 달러 투자 블러그 파워에 대한 투자를 알고 계시잖아요. 5개 이상의 회사가 공통적으로 기가 팩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한테 돈이 막 쏠리고 있는 상태고 존 케리가 월스트리트 기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사실은 이미 지금 이쪽은 실질적으로 돈들이 투자가 되면서 산업들이 붐업이 되는 그런 초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니까 건설주, 건설만 하는 사실은 건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공급 정책에 숨겨진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건설주들이야 이제 자기들이 직접 시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그런 기대로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사실은 제일 수혜를 보는 데는 땅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땅을 보유한 기업들이라면 사실은 옛날에 자산주라고 많이 평가했던 그런 종목들이 땅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역세권의 땅이 있다든지 도심 내에 땅이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린 DI 동일이 대표적이죠. DI 동일이 인천하고 구로에 지금 당장 매각 가능한 땅만 하더라도 인천이 2만 5천평, 구로가 1,200평이거든요. 그게 장부가로 1,300억만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에. 그런데 매각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3, 4천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산 재평가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2010년에 했습니다. 2010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허가 기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회사는 최근에 IR을 통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순 자산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PBR이 0.34배. 저희가 처음 소개드렸을 때 그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서 0.9배 정도 되거든요. 다시 0.45배 정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어떤 본 가치가 훨씬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DY 홀딩스 목표가가 33만 원이라고 그때 그러셨죠? DY 동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33만 원입니다. DY 홀딩스 관련해서 지금 많이 이미 그래프가 떴는데 DY 홀딩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DY 홀딩스는 태형건설 그리고 SBS의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인데 저희가 사실은 지주사 스토리에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DY 홀딩스를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 회사의 핵심 자회사가 TSK 코퍼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큰 수처리 그리고 폐기물 업체이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기물이나 수처리 업체에 대한 재평가 상황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DY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TSK 코퍼레이션인데 TSK 코퍼레이션이 이제 쓰레기 처리 업체, 쓰레기 재생하는 회사인데 트랙이 다하기보다는 폐기물이 많죠.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SK 건설이 EMC 홀딩스라는 넘버2입니다. 두 번째에 비슷한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요. 1.1조에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보다 TY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이 이익 면에서 두 배 이상 더 높습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바텀, 그러니까 최저 가치가 저는 한 2조 원 정도로 계상이 되고요. TY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폐기물 업체의 가치가 2조 원 정도 돼 보인다. 그런데 TY 홀딩스의 지금... 62% 정도 되니까요. TY 홀딩스의 지금 시총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이제 1조 정도 됩니다. 1조 정도고. 기타 SBS 미디어 홀딩스, 태형 건설, 그리고 블루원이라는 태형의 레저, 골프장 기업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조 원 정도 된다. 그러면 TY 홀딩스가 지금 한병호 의원이 소개하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요. 홀딩스에 대해서는 대주들이 좀 주식기를 많이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니즈가 있어서 그렇게 아주 IR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TY 홀딩스하고 태형 건설이랑 주식 수합을 하기 위해서 IR 할 때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항상 그게 관례고요. 베일에 감춰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주요한 어떤 이 스왑 대주들의 어떤 이슈들이 끝났기 때문에 1차 정도는. 이제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이 기업 가치라는 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Y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 폐기물 업체인데 가치가 한 2주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TY 홀딩스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이제 대주주와의 지분 수업 때문에 그렇게 회사가 적극적으로 IR 활동을 하지 않아서 주가가 좀 눌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치가 서서히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진 투자 정권의 한배광 국회의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